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7만 3천 4백원 자 전일비에서 약 1.7%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5일선이요 이게 5일선인데 요 5일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요 연두색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을 아직 돌파 못하고 있다 즉 아직까지 과함에도 구간이다 요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큰 반등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전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여기 지금 요게 5일선이에요 요 연두색선이 5일선 항상 삼성전자는 올라갈 때 일단 첫 번째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이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단기 추세예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이면 떨어지는 거고 쭉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올 때도 5일선 밑에서 5일선 위로 올라가면 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가 내일 5일선이 7만 5천원 밑으로 내려왔죠 자 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요렇게 7만 5천원까지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자 전일에 7만 6천원까지 올라갔어요 7만 5천원까지만 딱 올라가서 양봉을 만들어도 요렇게 양봉을 만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5일선 5일선 위로 요렇게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과매도권에서 이제 돌리기 때문에 아직 과매도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전일 해외 주식을 보면은 자 나스닥 지표가 자 이틀 동안 양봉이 나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반등을 쭉 주고 있다가 어제는 갭을 떠가지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어떤 주식이든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요렇게 올랐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요 반등이 요렇게 나왔다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 자리 있죠 떨어지기 시작한 그 자리까지 올랐으니까 또 요렇게 내리는 겁니다 내렸다가 전조점을 안 깨요 요걸 깨지 않고 여기서 내렸다가 이렇게 돌립니다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? 쌍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쌍바닥이 아직까지 한발의 기회는 더 남았다 더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남았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우량주 과대낙폭주의 기회가 있다 이겁니다 반등이 나온 종목들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안에 드렸던 종목 중에 이미 반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왔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 과대낙폭주 종목이 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쌍바닥이 그려지기 때문에 쌍바닥이 1바닥 2바닥 쌍바닥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4년 만에 오는 기회고 이 우량주 과대낙폭주를 한 번만 올랐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을 때가 더 중요한 종목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량주 과대낙폭주 20선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고 이렇게 특별 자료로 만들어서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특별 자료라고만 문자에다가 써서 보내주시면 네 한 분 한 분께 이 우량주 과대낙폭주 20선 이 특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요 또 엉뚱한 종목 사가지고선 잘못 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우량주가 쌍바닥이 나오는 거 이것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제 5일선이요 이제 5일선이 지금 저항이라는 걸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얘가 7만원이에요 7만 200원까지 딱 찍었었죠 지난번에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됩니다 과대낙폭이 나왔던 이 자리에 저점만 깨지 않고 여기서 반등을 줬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? 5일선이 5일선이 이렇게 했다가 살짝 내려오다가 이제 꺾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세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? 일단 8만원대까지 왜? 여기 갭을 메꿔야 되니까 이 갭을 메꿔야 되니까 일단 8만원 8만원까지 올라가면 누가 저항이 됩니까? 중심선하고 21선이 저항이 됩니다 자 21선 요게 21선이에요 여기를 막고 또 밀렸다가 재차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지금 해서 뉴스가 끝나버리면 한번 반짝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껀덕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수급에 의해서 반등이 나와서 이 갭을 메꾸고 그 다음에 21선 막고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 나와서 이 갭을 메꾸고 1차 갭 2차 갭이요 다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퀄 테스트 얘기가 딱 나오면서 예 HBM3E 예 그 다음에 이번에 4까지 나온다고 하죠 2억까지 그냥 1사천류를 한꺼번에 나와주면 이제 정오점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에 최소 8만원대 8만 2천원 8만 3천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정오점이었던 8만 8천원대를 돌파하는 거지 지금 7만 8천원도 아니고 7만 3천원인데 7만 3천원짜리가 뉴스가 나오면 8만 8천원까지 가겠냐고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좋다 그것을 삼성전자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 지금 퀄 테스트 통과했다고 외신 보도가 나오면 자꾸 삼성전자에서는 거꾸로 아니라고 하죠 자꾸 겸손을 떠는 거예요 왜 겸손을 떨어요 요렇게 요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때려야지 정오점을 해서 신고가를 낼 수 있으니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컨트롤하는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다시 요렇게 V자가 아니라 오히려 L자형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에코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8만 4천 6백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왜 내려옵니까 9만원대 9만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에코프로는 그래서 일단 과대 낙폭에 의해서 과대 낙폭에 의해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9만원까지 이날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다음 날부터 또 조정을 받죠 네 자 요 조정 받는 것은 요 조정 받는 것은 갑자기 또 전기차에서 불났다 또 요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여기서 주가를 9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내렸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에코프로는 여기 장대음봉이요 이날 이 장대음봉의 저가 부분 있죠 요 8만 4백원을 안깨고 안깨고 은봉이 하나 둘 해가지고선 요 5일선 있죠 요 5일선이 지금 요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요 연두색선 요 5일선 위로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5일선 맞고 요렇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요기 내렸다가 한 번 더 내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에 5일선 위로 딱 하고선 반등을 요렇게 주게 되면 그죠 요렇게 주게 되면은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쌍바닥을 그려야지 제대로 올라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렇게 내렸다가 올라갈 때 더 잘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도 아직까지 과매도 구간에 있다 자 종목들이요 반등이 바로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반등이 V자로 막 쭉 올라갈 것 같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시장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올랐다가 한 차례 데드캣 바운드로 반발 매수세로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또는 쓰리 바닥을 그리고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 과대낙폭주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4년 만에 오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L자형으로 반등이 나올 때에 이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종목이 바로 우량주 과대낙폭주다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받아보시라고 열심히 이 자료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특별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 연락처에다가 특별자료라고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이 우량주 과대낙폭주 20선 특별자료 만든 것을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다시 한 번 또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